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소한별한별님이 댓글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도형 만들 때 의자를 만든다고 하면 다리 부분을 눈대중으로 안하고 딱 맞게 붙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칙값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책상은 의자는 아니고 책상 형태로 위에 판이 있고 밑에 다리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오브젝트의 다리에 딱 맞게끔 해주고 싶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칙값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수칙값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칙값이 각각의 수칙값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프리즈라고 하는 명령어가 수행됐다고 하면 약간 문제가 되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되냐면 선택을 해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X축으로 1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두 개가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우라고 하면 수칙값으로 입력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오브젝트의 위치값이 고정 프리즈를 해서 00. 초기값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냅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스냅. 이 오브젝트의 스냅을 여기 이 코너에 맞춰줍니다. 이 오브젝트의 코너에 맞춰주는 방법은 D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피봇을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 스냅이라고 해서 버텍스 위치에 딱 스냅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V를 눌러서 여기는 책상 근처에 이렇게 딱 붙여주게 되면 책상의 모서리 부분, 버텍스 위치에 딱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V, 이미 다 제가 스냅핑을 해놨습니다. 다시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DV라는 걸 이용해서 이 코너에다가 그 피봇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V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위치에 딱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꼭 안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야상에서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이런 스냅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다른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이 방법과는 좀 다른데 아까 전에 이렇게 수치값이 프리즈가 됐을 경우에 만약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들이 약간 높낮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다라고 하면 원래 수치값이 프리즈가 안 돼있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주고 Y축의 값을 어떤 특정 값을 입력하게 되면 딱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프리즈가 이미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디파이라고 하는 메뉴에 이 얼라인 툴이라고 해서 정렬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그런 걸 해결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를 정렬할 수 있는 이런 박스 형태로 나오게 되고 여기는 이 코너 코너마다의 뭔가 선택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오브젝트를 위치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가장 마지막 선택된 게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선택된 게 이렇게 색깔이 하얀색이 아닌 약간 초록색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여기 있는 이 아이콘에서 이렇게 채워진 오브젝트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채워진 거는 걸 중심으로 다른 애들을 위로 보내고 싶을 때는 이걸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이 채워진 얘를 중심으로 얘의 높이랑 동일하게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다 센터로 맞춘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반대로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워진 선택된 부분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보내거나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다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수치값과는 별개로 여기 있는 오브젝트의 가장 고점과 저점을 생각해서 정렬해주는 이런 얼라인 툴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것도 사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 일정하게 정렬을 해서 딱 맞출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V를 눌러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들도 다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V키 눌러서요. 아무튼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폴리거닉 때는 잘 안 쓰게 되고요. 특히 이 제품 디자인할 때 쓰게 되는 게 넉스 방식의 모델링인데 그런 부분은 좀 이런 수치값에 대한 의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폴리거닉일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딱 맞출 필요는 없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